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초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도 멋진 차량, 바로 올란도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차가 많아요. 지금 11월에 새로 들어온 차 중에서 새로 들어온 차량 중에서 대략 5대만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좋은 차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차만 골라드릴게요. 날짜 보시면 11월 29일에 가져온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크그레이 색상입니다. 8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2.0 올란도 LPG예요. 다이나믹 등급 16만 9천키로 18년식입니다. 이 차의 장점은 연식이죠. 바로 연식이 18년식 마지막 올란도 차량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미세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혀 사고가 없죠. 펜다 교환만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어요. 이 정도면 차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시트 색상은 브라운 시트. 멋진 색상이죠. 키는 두 개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연식 자체가 좋기 때문에 차가 직접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리고 버튼 시동 다 있습니다. 뒷좌석에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연식이 좋아서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렇지, 컨트롤 기능 들어갑니다. 후방 카메라, 뒷좌석 열선의 일단 옵션들, 기본적인 옵션들이죠. 외관 자체가 너무 깨끗하죠. 자, 올란도 차량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많이 중계를 했습니다. 아주 많이 팔았죠. 좋은 차만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도 좋은 차량입니다. 11월 24일에 매입한 차량이고, 488만 원 판매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딜러 전산이라서 딜러들만 볼 수 있어요. 매장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대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1월에 매입한 차량들. 1.6 디젤 LS 완전 무사고 차량. 매연은 4%에 전혀 교환이 없었죠. 완전 무사고. 미세누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런 차를 사야 돼요. 매장에 오시면 사야 되는 차, 또는 사지 말아야 되는 차,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만 잘 골라 가셨으면 좋겠네요. 하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 70% 남았습니다. 뒷좌석의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모델,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7인승이고요. 옵션이 조금 빈약하지만, 가격 자체가 저렴한 편이죠. 자,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 이 차입니다. 하얀색이고,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도 저렴합니다. 560만원 LPG, 13년식에 16만키로, 자, 이 모델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시트가 굉장히 좀 깨끗한 편이죠. 앞좌석도 깨끗하고, 뒷좌석도 깨끗하고, 하얀색 바디라서 조금 더 인기가 좋습니다. 자, 성능 점검 볼게요. 성능 점검 보면은, 일단은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완전 무사고. 자, LPG 차량, 그리고 미세니오가 없죠. 자,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정말 깔끔하죠? 바로 이거죠. 자,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80% 이상 남았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에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트렁크의 공간이 일단 너무 깨끗하죠? 완전 A급이죠? 러비지 스크린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오늘 본 차량 중에서 정말 좀 마음에 드네요. 자, 썰루프도 있고요. 이 정도면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차량입니다. 바로 이 차량이고요. 다크그레이 색상이고, 자, 11월 28일에 가져온 차량 499만원 LT 프리미엄 경유 모델입니다. 12년식의 12만키로 모델이고요. 자, 시트는 이렇게 약간 직물 시트. W본넷에 판금이 하나 있었고, 매우는 6%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자, 이 차량 이 정도면 일단 가격 자체는 저렴한 편이죠. 12만키로 499만원 이렇게 새로 들어온 차량만 보고 있습니다. 하이어트레드는 대략 한 80% 남았습니다. 열선 시트는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은 없죠. 자, 조금 아쉽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선에서 찾는 분들은 이런 차량도 괜찮아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충분히 아주 더 많이 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주행거리 짧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잔고장이 안 나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 차량 올란도 차량 마치고요. 잠시간에도 새로 들어온 차량은 제가 가장 발빠르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